전라남도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남행복드립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금융지원사업인 전남행복드립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행복드립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주게 돼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남도는 20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소액금융지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